이번에도 스타러텍 랝의 스타러텍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컴백 준비 한 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죠 일본 투어도 있었고 저희 최근에 저희 콘서트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일본 1답 씩을 드릴게요 진에게 잘생김이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저의 잘생김에는 저의 인생이 묻어나 있습니다 전국에게 향기 향기요? 제 피와 살, 뼈 제이홉에게 눈물이 눈물이 질문이 이렇게 오네요 제이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필수템 항상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민에게 복근이라고 숙제죠 숙제 하면 칭찬받는데 안하면 안되는거 10년만 더 하겠습니다 랩몬스터 최근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수강한템 하나 받았어요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거에요 이 얘기 외계색이야? 전 발에는 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게 컨셉이에요 이 컨셉이 대구다 저도 고양이 됐고 대구 대구 우리 드래그 할거에요? 드래그?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랜스TV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저희의 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야 한 명씩 골라보죠 이게 21세기 2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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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기억이 있을까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건축같은거 아니면 가구같은거 만들어졌어요 가구지에 그럼 뭐 만드는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영이 최근에 비례 설치했어요 비례를 설치해줬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박사홍님이 유독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박사홍 궁금한거 알아서 다음생이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생이 여자로 태어나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고작 그런게 궁금해요? 아니 어쨌건 목욕탕이네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 됐네요 아 됐네요 깔끔하네요 호기정님께서 방탄소년단 콘셉트로 상여자를 보여주세요 본인이 보는거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방탄소년단 상여자 뭐할지 알거 같아서 내가 아깨습니다 5 6 7 4 웃어줘 웃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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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랜스티비 스타아텍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아까 감사드립니다 와우 저희는 4월 29일 4월 29일에 어 굉장히 청춘청춘한 앨범으로 컴백하는 그런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